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10 편집작업 문자표와 표 제목 및 캡션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파일 불러와 있는 상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파일 안 불러왔다면 브록 파일 압축 푼 거에서 작업 파일 폴더 있죠 거기에서 문자표 작업이라는 파일 이렇게 불러와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 유형을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고 4번에서는 기출 문제에서 9에서 11번 지시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불러온 파일 이 상태에서 표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려가서 보시면 제일 위에 표 제목에 해당되고요 지시사항에서 우선 문자표를 이 앞뒤에다가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커서를 놓으시고요 컨트롤 F10 키를 눌러주세요 여기 문자표 입력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서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완성형 문자표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한글 HNC 문자표에서 해도 돼요 제일 편하게 하는 거는 이 HNC 문자표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전각기호 일반이라는 거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문자 있죠 이거를 넣기를 하면 앞쪽에 이렇게 넣어지고요 뒤쪽으로 가서 성 뒤에 한 칸 띄워줘야 되겠죠 똑같이 컨트롤 F10 해서 그대로 넣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앞에 거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 제목을 글자 모양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블럭 설정 이렇게 해줄게요 위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이것만 선택을 해주세요 빈줄은 항상 바탕글, 바탕포인트, 기본 10 이렇게 기본 글꼴 상태에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위에서 저희 글꼴 보시면 HY 헤드라인 M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해까지만 입력하면 나오죠 입력을 해주시고 글자는 14포인트 지정을 해주시고 밑줄 여기에서 밑줄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에 대한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에서 사진 1, 그림 1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건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캡션 넣기 있어요 자, 이거를 해주시면 아래쪽에 나오는데요 이거 내용은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대로 넣어야 될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위 그리고 시간 괄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자, 이건 빠져나오고 뭐 그런 거 없고요 자, 여기에서 바로 다시 이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여기 표셀 속성 대화 상자에서 여백 캡션이라는 탭 여기에서 지금 아래쪽 가 있는데요 캡션 위치 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간격이라고 있어요 개체와의 간격 이거는 2mm로 지정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 10번에 대한 것도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파일 이름은 문자표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은 C의 WP에다 저장을 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칸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빨간색인 상태는 수정을 한 상태에서 저장을 안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으로 만약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 이 밑에 이름이 이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저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접 저장하지는 않고요 직접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C의 WP라는 폴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은 여러분이 수정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저장을 했다는 그런 표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챕터 11번 하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풀이 방법대로 작성하기 전에 하나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맨 앞쪽에 여기에 대한 정렬에 대한 게 지금 교재에서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작성하다 혹시나 교재에서 이상한 부분 틀린 부분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영진 홈페이지에서 정오표 관련된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정오표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내용 수정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교과목부터 이렇게 합계까지 이거 첫 번째 열을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정렬을 배분 정렬이라는 거가 원래 지시되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배분 정렬이 안 보이거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모양 가보세요 여기에서 배분 정렬이라는 거 선택을 해서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정렬 끝났고요 이제 다음 지시부터 할게요 제목행 이 첫 번째 행이 제목행이에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지정을 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 블럭에서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셀 테두리 배경 그 다음에 여기 각 셀마다 적용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한다면은 여기 단축키로 컬러의 약자, 첫 글자, C키만 눌러주시면 똑같은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색깔 선택을 해주시고요 배경 탭이에요 색깔 선택 그 다음에 면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색 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RGB 값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키 눌러주시고요 다시 설정에서 빠져나오고 블럭 설정 ESC키 눌러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거예요 표 전체 안에서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선, 영어로 라인이죠 자, 알파벳 L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은 대화상자죠 블럭 설정이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라인을 지정을 할 건데요 테두리 쪽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선 없음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시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표 바깥의 위쪽 아래 위와 아래쪽 그 부분만 지정을 할 건데요 거기에서는 실선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0.312로 선택 그 다음 중요한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거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체크를 없애주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선들 지정할 때 자동으로 바뀌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와 아래쪽 굵은색으로 되어 있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시 보시면 표 바깥의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이죠 선 없음 선택하고 왼쪽과 오른쪽 바깥쪽 걸 선택을 해주세요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이제 아래쪽 이중 실선 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정을 누르고 한번 빠져나가 주셔야 돼요 이에서 쉽게 누르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고요 점선은 빨간색 점선은 표가 이런 형태라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실제 선이 아니에요 상관없고요 위에서 이렇게 블럭 설정해주세요 여기 아래쪽 선을 이중 실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다시 L키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이중 실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굵기 0.5 상태에서 아래쪽만 한번 클릭해서 설정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합계 이 밑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이 대각선 지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대각선이 보여질 곳만 이렇게 지정해주시고 다시 한번 라인의 L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대각선 탭 있죠 여기에서 나타나야 될 대각선만 선택하신 다음에 설정 그리고 ES식키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난 거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합계라는 거 지정을 해야 되죠 강의 시수라는 거에 열 마지막 행 여기 빈칸 있죠 여기에 블럭 합계 지정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블럭 계산식 있죠 블럭 합계라는 거 바로 그냥 지정을 해주시면 ES식키 눌러주시고 17이라고 이렇게 지정된 거 보일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표 편집이라는 거 저장 해당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시고요 다음 작업 챕터 12번 텍스트 입력할게요 그것도 역시 실제 기출 유형 방금 했던 거 다음 지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거부터는 텍스트 입력을 하는 것부터 되어 있어요 글자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서는 이 페이지로 내려가 보세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글자까지 있고요 다음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여러분들 입력해 주세요 글자 입력할 때 엔터 쳐야 될 부분 그 부분에서만 엔터 쳐야 됩니다 글자 크기랑 아직 안 바꾼 상태예요 엔터키 누르고 다음 문단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강의가 내용이 길어질까 봐 글자를 빨리 입력해 놓고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영어 쓸 때 첫 글자 대소문자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따옴표 있죠 따옴표 모양 같은 것도 이게 한글 입력 따옴표에서는 이렇게 닫고 여는 따옴표 모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 주세요 블럭 설정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개 문단 엔터 쳐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이거 블럭 설정된 상태 그대로 Alt T를 눌러주세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 가주시고 여기서 들여쓰기라는 거 12라고 이렇게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12라고 지시되어 있으니까 12 입력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단 첫 번째 글자 앞에가 이렇게 글자가 이 안쪽으로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 입력하는 것 중에 여기 지금 시행이라는 글자에서부터 한자로 바꾸는 게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자 블럭 설정 이대로 해볼게요 그리고 한자 키를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자 바꾸는 대화창이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한글 괄호에서 한자가 나타나야 되죠 입력 형식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정확히 맞는 글자 선택을 해주세요 여러 개일 때는 이거 끝 글자 조금이라도 비슷한 글자가 있으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선택해서 바꾸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글자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 그리고 입력 형식은 한번 바꿨으니까 다시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분단에서도 또 유형하고 역사라는 부분이 수정을 해야 되죠 자 이거 블럭 설정 이렇게 블럭 설정이 귀찮다면 유형이라는 글자 뒤에다 커서 놓고 한자 키를 해도 똑같이 한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는 글자 여기 뜻이라는 글자 보고 바꿔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역사라는 글자 찾아가서 한자 키를 눌러주시고 해당된 역사라는 한자 선택 바꾸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챕터인 챕터 13은 표를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글자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뒤에다 커서 놓고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도 여기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그대로 작성하면 돼요 자 어떻게 표를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그 교재에 봐서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정답 파일을 따로 이 정답 파일 폴더에서 표 작성 정답 파일을 불러와서 이 내용으로 그대로 작성을 해서 이 셀 합치기 같은 거 해주시고 글자 수정이랑 지시사항에 맞게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능은 간단하지만 표 안에 글자 입력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라는 걸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해서 보시면 여기 표라는 게 제일 위에 있어요 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앞쪽에 표라는 거 여기에도 있죠 자 똑같은 건데요 표를 만들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해줘도 되는데 이건 좀 귀찮을 거예요 그냥 숫자를 입력해서 만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줄과 칸 수를 세서 만들어주는데요 줄 수는 8 그 다음에 칸 수는 4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이미 값으로 표에 너비와 높이가 지시가 되어 있죠 자 너비, 이미 값, 높이도 이미 값으로 해주시고 이거는 저희는 지시된 범위 안에서 작성하게 이렇게 160과 그 다음에 높이는 63 정도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글자처럼 지급에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커서가 엔터 쳐서 내려와 있는 이 상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엔터 안 치고 여기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각 셀에 이제 모두 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했겠죠 입력하면서 두 줄로 입력되는 칸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무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셀이 여기 세 개가 다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거는 먼저 무시하고 해주세요 나중에 작업할 때는 셀 합치기를 먼저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재 설명대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교재 설명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높이 먼저 조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블럭 설정 먼저 해주세요 블럭 설정 한 다음에 위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도둠이라는 거로 바꿔주시고요 글자 크기도 지시되어 있는 글자 크기인 11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더 이게 좀 넓어졌죠? 위에 그 높이가요 자 이거 우선 상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셀 합치기 먼저 할게요 필요한 부분 위에 거 제일 첫 번째 행 모두 블럭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를 하면 되는데요 단축키로 M키만 누르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키보드로 M키 이 상태 눌러볼게요 자 셀 합치기가 되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M 눌러서 셀 합치기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블럭 설정 M키 눌러서 셀 합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셀 각각의 너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블럭 설정 안 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비슷하게 하면 되지만 교재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보이는 거는 위에 보이는 글자와 이 비교를 해서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거를 여러분이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역시 필요하다면 조절을 해주시고 필요 없다면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모두 다 블럭 설정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에서 셀 높이를 갖게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해봤자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저희가 높이를 일부러 조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정렬 필요한 부분 있죠 첫 번째 앵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등급에서부터 여기 평가 수준 응시료 합격 점수 여기도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1급 2급 3급 여기도 역시 가운데 정렬 근데 한 번씩 하니까 귀찮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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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돼요 표 안에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한 번만 눌러줘 버리면 한 번에 다 정렬이 되죠 ESC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끝이 났는데 혹시나 모르... 그... 이 지시에 있는 표의 크기와 높이 바뀌었을까 봐 걱정된다면 시험 시간이 남는다면 그럼 확인을 한 번 해주세요 Alt키 누른 상태로 표를 클릭하면 선택됐죠 더블 클릭 해주세요 아니면은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개체 속성 들어가서 여기 지금 크기는 조정할 수 없거든요 이 범위에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159.99라고 되어 있죠 이건 160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높이도 60에서 65 사이인데 범위 맞죠 너비를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싶다 160에서 165 정확히 하고 싶다 하면요 여기에서 그냥 설정 다시 누르고 빠져나와 주시고 여기 끝에서 여기서 살짝만 키워주세요 한 칸 정도만 그리고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160.99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안심을 할 수 있겠죠 160인데 159.99라고 나와도 그거는 160이라는 걸로 된다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 저장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해서 WP 폴더에 표 작성 정답이라고 저장을 하고 여러분 40분 시험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작성을 했다면 이거 다 틀린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전체 문제를 모두 다 작성해보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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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